아... 좀 있으면 할로윈인데... 뭘로 분장하지? 음... 어! 백니스한테 물어봐야겠다! 그건 할로윈입니까? 후... 좀 해볼까? 아 뭐... 아 뭐야 또... 아 아름이는 맨날 이럴 때 전화하고 있어!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백니스! 너 할로윈 때 뭐 할 거야? 나는... 아 뭐 할 거냐고? 당연히 나 할리퀸 할 거지! 어? 뭐야? 뭐 니 할리퀸 하려고 했어? 아... 아냐 나 할리퀸 안 할 거야! 흔해 따둬가지고! 안에다 다른 걸 할 거야! 너같이 못생긴 애는 할리퀸 하면 안 어울려! 아 그래 끊어! 하지 말고 할리퀸! 절대 하지 마! 어... 끊어! 뭐하지? 할리퀸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 뭐야? 어? 아 이거 해야겠다! Hopkins entrepreneur 할로윈 사탕 사세요 에이 이게 팔이 다 그냥 꼬이네 진짜 으이구... 어? 저긴 사람이! 으흩 으핳 으에에에에에엑 아 왜? 우에 matéri! 너는 뭐니? 저요? 저 보면 몰라요! 가오나 시잖아요! 가오나시잖아요! 가오나시?! 네. 이 못생긴 것들을 꼭 표현들이 이상하게 하고 있어. 제가 좀 귀엽긴 해요. 그렇고 얘들아. 마법의 사탕 좀 사보지 않으렴? 우와!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할머니라니? 이거 아줌마야, 알았지? 네, 할머니. 아무튼 이 마법의 사탕 사지 않으렴? 좋아요. 그럼 저는 빨간색이랑 노란색이랑 초록색. 아, 파란색 이걸로 할래요. 그렇게 많이 사면 안 좋을 텐데? 아, 제가 먹겠다는데 무사가 아니에요. 어, 그건 마법이에요. 사탕을 많이 사면 안 좋을 텐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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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 얼마냐? 안녕히 계세요. 야, 오줌마! 돈 내놔! 원래 할로윈때문에 통째로 주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없어, 돈 내놔! 신난다! 사탕 받았어! 대박! 집에 가기 전에 하나 먹어야지. 아, 빨간색깔 먹어야지. 음, 맛있다!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짜증나지? 세상이 멸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이것도 뭐야, 나 생각에! 할로윈은 무슨 할로윈 팍! 지오화야! 이 짜증나! 잘 다녔습니다! 짜증나! 나왔다니까!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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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사람 내가 왔는데 아니, 저 개 좋은 사람도 없어. 진짜 오빠 어딨어? 으아, 사줌다! 정백한! 으아, 화가 나, 진짜. 으이? 이거도 뭐해? 야, 씨. 어이, 오빠 왔다! 오빠 왔다고! 맨날 뭐 먹고만 있네. 아, 진짜 돼지 같은 게. 야, 어깨 나 주물러봐. 어깨? 응, 어깨, 어깨. 아, 근데 요즘에 너무 뻔하더라고. 아, 씨. 으아악! 진짜, 진짜! 진짜! 어떡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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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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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으아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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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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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더워, 아이스크림 더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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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니까,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사보라고. 알았어. 아우, 파리가 왜 이렇게 많아?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지금 사탕을 먹으면 기분이 변하는 건가? 아우, 오늘 발칸이 왔어. 오늘 안 갔어요. 아니, 뭐 사러 왔어. 하경, 펌? 어, 잠깐만. 어휴, 우리 백현이야. 우리 잔뜩이 백현이야. 우리 잔뜩이 백현이야. 아르미 같아. 아르미? 동생? 아휴, 항상 그럴 나이지. 아휴, 약간 새겹다. 아휴, 백현이가 착하네. 동생도 잘 놀아주고. 아, 근데 아줌마. 응? 뭔가 이상해. 혹시 먹으면 기분이 달라지는 그런 사탕 보셨어요? 응, 아줌마는 처음 들어보는데. 해,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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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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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예, 응. 혹시? 에이, 그런 거 없어. 우리 백현이 책을 많이 읽어서 그렇구나. 아이고. 궁금이 없나? 저 그러면 아줌마 좀 고를게요. 그래, 고르고서 아줌마한테 말해. 네. 엄마 전화통화 좀. 어? 영이 엄마잖아. 아, 여보세요? 영이 엄마. 네, 네. 그 지난번에 돈 좀 더 빌려줘 봐. 천만 원. 뭐? 돈? 천만 원? 저번에 내가 빌려준 값도 안 갚았잖아. 그런데도 지금 또 돈을 빌려달래? , 빌려줘. 됐어, 그만. 으이씨. 내가 원하는 아이스크림이 없네. 아줌마, 그건 아이스크림. 예, 너 아직도 안 갔어? 너 하루 종일 아이스크림을 고르네. 빨리 가! 어이, 어이, 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해요. 형, 지금 사탕이 뭐가 있나봐. 에이. 아, 달다. 아이스크림아 Slip 화가 나는데... 파란 색깔 사탕 한번 먹어볼까? 시! 앗, 짤FC! 시! 으유이. 세상이 너무 슬퍼! 오빠! 오빠가 어딨어? 저쿠야! 우리 초코덩이 이렇게 귀여워! 아룸아! 여기 아이스크림 사왔어! 아룸아! 여기 너가 말한 아이스크림 사왔어! 아룸아 맛없다고 탈진 않을거지? 아룸아! 왜 또 이래? 야 너 왜 이래? 막 갑자기 귀체가 안되는거야? 아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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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아! 맞아! 맞다고? 우리 너 인정으로 있잖아? 아이스크림 왜 이래?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생겼냐? 그 아줌마 진짜 이상한 아줌마네! 왜 이렇게 생겼냐? 아아! 우리 오빠 얼굴 어떡해! 왜 내 얼굴이.. 내 얼굴이 어때서 와요? 이렇게 생겨서 연애는 어떡해? 아아! 쥐도 못 쏘리면서 뭐 누구.. 누구 막 어흑캉 으흑으흑으흑 으흑으흑으흑 아이씨! 뭐라는 거야! 으흑!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으면 됐지 뭐! 으흑으흑으흑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울지 말고! 울 때는 이렇게 달달한 게 최고지! 으흑으흑으흑 자 울지 말고!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이거! 으흑으흑으흑 으흑으흑 알겠어! 으흑흑흑 으흑흑흑 어때? 좀 괜찮지? 다 못 들어가니까! 행복해!! 행복해! 엄마야야야야야! 으흑응 어떡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갑자기 왜 저래? 아흑 나란 너도 행복해! 왜 행복하다고? 너 밤까지 너 울었잖아! 오빠 나야 오빠 아악! 네가 안 먹어! 안 먹어! 너무 행복하다! 너 밤까지 울던 애가 뭐가 행복하다는 거야? 너 왜 행복해? 진짜? 그러면 내가 물 심부름 시켜도 행복하겠네? 물 또 와. 너? 알겠어! 행복해! 물 싸우는 거 행복해! 심부름 행복해! 아이고 왜 저래? 아 행복해! 진짜 또 왔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야 그럼 내가 너 아까처럼 네가 나한테 해본 것처럼 아무 말도 행복하겠네? 당연하지. 행복해! 진짜 행복해 보여! 야 난 행복해! 아니야! 행복해! 진짜 행복한가 봐! 그러면 내가 또 뭐 시켜야 되지? 이 행복을 주체할 수 없어!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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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냐고! 아 진짜 더 시켜줬어야 되는데. 난 너무 행복해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 행복해! 행복해! 아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왜? 돈이 없는 사람이잖아! 돈 좀 돈... 이거 다 가주세요! 이거 진짜 다 줘도 돼요? 당연하죠! 자 이 지갑도 가주세요! 아니 진짜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 네! 경찰한테 신고 하기 없기! 네!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약속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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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이제 끝났어! 잘 나가던 회사가 폭발이란 말이야! 땡촌 한 푼 없다고! 난 망했어! 아 그치? 행복해 보이잖아! 행복해 보이잖아! 아저씨! 아저씨 왜 안 행복해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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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 줬어 봐! 아저씨! 행복해! 나는 폭발하고 땡질 아픔도 없는데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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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부터? 올해 나은 그치만 너무 행복하다. 아 행복해. 아 내 지갑 어딨지? 아 초코야 너 내 지갑 봤니? 아 내 지갑 분명히 내가 여기다 넣었는데 막 그런 거 가지고 닌텐도 게임 사야 되는데. 어디 뭐 니가 그 뱅 깔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어딨어? 야 내 지갑 못 봤냐? 응? 내 지갑 못 봤냐고. 오빠 지갑? 내가 거짓들한테 다 나눠줬어. 뭐? 내 지갑을 거짓들한테 나눠줘? 니가 왜 내 거를? 그 거짓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니까. 나도 고대로 하잖아. 그래 내가. 내 거야. 내 거야. 행복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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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아 안 맞다 얘들아. 아이고. 이 좋은 걸 이 가격에 사다니 아유 너무 기분 좋네. 오랜만에 우리 아른백현이 맛있는 거 해줄까? 어 얘들이 어디 갔나 보네. 아이고 기분이다. 오늘 숙제 없어. 아이고 내일부터 시키지마. 오 사탕이네. 아이고 때깔 이뻐라. 아이고. 점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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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안녕하십니까